음 1승 0패. 전적이 너무 낮죠. 시청자죠. 최소한은 전적을 좀 가지고 있어야죠. 그쵸? 그래야지 잘 맛이 나지. 25승 11패. 고고. 맵다. 진심 스타지면 잠이 안와요. 평소에 롤이나 다른 게임지면. 기호영 항상 감사합니다. 땡기드라 치는 효율적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테란전. 초반 전략합니다. 맵은 투원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운영만 잘한다고 해서 다 장땡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께서 프로게이머가 되시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밋밋하게 맨날 똑같은 남들 다 하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만 해서는 스타크래프트의 재미를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전략적인 모습을 필요로 하는데 잘 보세요. 일곱 번째 프로브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일곱 번째 나오는 프로브를 갖다가 꺼내시면 딱 100대 여기 도착하게 돼요. 그쵸? 일곱 번째 나오는 프로브를 쭉 당겨서 여기 가면은 여기 언덕에 어, 요 전 맵에서 마찬가지로 꼭 짓자면 여기 파일런을 지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다 지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프로브 있죠? 아홉 번째 프로브가 나오는 걸로 쭉 보내줍니다. 아홉 번째 프로브를 쭉 보내줘요. 그리고 아래쪽에 게이트를 짓고 정차를 떠납니다. 프로브 하나 생산.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빌드를 어느 정도 좀 필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메모장에다가 적어주세요. 똑같이 따라만 해도 승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로브 한 마리 더 찍고 열한 번째 나오는 프로브로 가스통을 지우면 12가스가 되겠죠, 현재. 12가스. 그쵸? 12가스입니다, 현재. 그리고 프로브 하나 더 생산. 11시에는 없네요. 그리고 게이트가 곧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잘 보세요. 게이트 완성 때마다 온질러 찍고요. 나오는 프로브 있죠? 인구수 15대 나오는 프로브. 요거를 팔렁 기총으로 갑니다. 15사이버입니다. 15사이버. 요런 식으로. 15사이버. 그리고 인구수 15대 팔렁 하나 늘려줍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중지. 질러스는 바로 달립니다. 17, 15대 바로 찍어주고 달리는 거예요. 상대 패토리. 가급적이면. 어. 바로. 짓지 못하도록. 약간 시간을 끌어준 거고요. 골브 생산. 한 마리 붙여줍니다. 자. 멜레포니 찍어주고 바로 드라곤 생산. 드라곤 찍고 나서 바로 사업 찍고 눌러주고요. 맞는 건 빼주고요. 다시 프로브 생산. 에시비 다시 찍어줍니다. 올라가서. 컨트롤. 드라곤은 바로 생산해줍니다. 타이트하게. 24대 파일런. 무리하지 않아요. 프로브 한 마리씩 찍어주고요. 질러 두 마리가 놓쳐겠네요. 얼처를 찍는지 에드온을 다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 드라곤. 드라곤을 생산. 프로브 꾸준하게 생산. 잠시 빠져주고. 무빙 쭉 당겨서. 싸워줍니다. 2질 1드라곤.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본진 쪽에다가. 탈런 하나 더 눌러줍니다. 드라곤은 짤쳐주면 좋겠죠. 침착하게. 프로브는 한 마리씩 계속 생산해주고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프로브는. 혹시나. 딴 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시프트로 정차를 해줘요. 자. 드라곤 사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 사업 됐죠 이제. 사업이 됐어요. 한마당 쪽에. 넥서스. 올려줍니다.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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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싸워줍니다. 자. 질러시 몸빵을 해주고. 드라곤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죠. 침착하게. 펄처 1.4. 마인 1.4 해주고요. 자. 이럴때. 드라곤 컨트롤 해주시는데. 로보틱스를 올려주고. 게이트를 요렇게 하나 늘여주고. 침착하게 되기 직전에. 한 부대 보내주고. 한 부대 보내주고. 요런 느낌일 때. 한마디 희생을 합니다. 마인 있는지 없는지 희생합니다. 없네요. 바로 올라갑니다. 숨 쉬지 않아요. 대방망이 흐려주고요. 지진화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상태에서. 셔틀. 셔틀 뽑고. 리버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요런 느낌. 음. 라이타아! 이바나님께서. 삼백개 미션 감사드립니다. 백개는 보너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apologize. 시х냄dag에서. 요 cant lonely다.